세종시 지나가요. 코스토코가 왼쪽에 보이고 시애코스 터미널 또 보이네요. 1,000원 추어falls 오늘의 도구는 서울시장에서 왔습니다. 서울시장에서 오신 경우도가 완전히 모여있습니다. 서울시장에서 오신 경우도가 조금만 더 고정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놓고, 이정도면 10년 넘고 왔어요. 너무 좋아요. 이게 우리 쪽에 구멍을 주는데 산을 끌고 왔어요. 어떻게 한 번 해야 하나? 진짜 산다. 다행이죠. 제가 한국인도 있거든요. 그 집은 주시한 제품인데, 끼를 못 가요. 어떻게 포장을 한번 좋아해 주셨잖아요. 그거 맞아요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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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해가 갑자기 좀 나야될 것 같아요. 그 손님들 그렇게 좋아하더라도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게 공에서 공부해야 되나. 이게 진짜 꺼리는 미친 것 같아요. 아니다 아니다. 내가 이곳에 다 안 느낌이네. 여기가 진짜 꺼리는 거 같아요. 여기가 또, 아까 있어요. 아니다. 여기가 좀 더 꺼리는 거 같아요. 네, 여기가 좀 더 꺼리는 거 같아요. 이게 7시간 정도 안 되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완전 크리에 오해 보니까. 어떻게 만들기가 될까? 혹시, 미사일이 갈 거 없나 조금 경험이 났시고. 근데 이거 진짜 함께 식사로 가야 될 게 없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아, 여기 여기 있어요, 저. 아, 여기 여기 있어요, 저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저 못 먹었어요. 다 먹고 싶어서. 네, 네. 네, 네. 네. 다, 여기. 아, 네. 하늘하길 바라맨. 아, 네. 아, 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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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저거 많이 저거 진짜 맛있던데 다하네 크리슈아 오늘 너무 멋있네요 이거 더 길어 저거 제가 이제 프랑스는 전대전 다주실수만 해봐있어 맛이 이제 다가 재만던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체로 짱이 나오면서 향기도 하고 손이 나갖고 막 오르라 또 갑자기 맛있고 재료를 배우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찼어요 공개선거지 실패한게 밖에 없었어 그리고 일단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저거는 비벼달래서 주웠어요 비벼달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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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여기 없었네 안없었네 어, 풀어주고 불에 불에 좀 식큼하면 잘 제가 그냥 진짜 진짜 외국수기 비즈니스 스케줄이라는데 이게 빨라 깊어. 제가 게임트가 밖에 있으니까 아래에 정세가 됐어. 오랜만에 김맛 입었어. 여기가 김맛 입으면 진짜 너무 추워 죽지 않는 이상. 조건 끝까지인데. 나에게 이고는 곧 나오겠죠. 비즈니스 스케줄은? 비즈니스 스케줄은? 비즈니스 스케줄은? 비즈니스 스케줄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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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